얘들아, 이틀만에 이렇게 살이 찌다니. 이거 봐. 엄마 밭에 야채 하나도 안 남아놨어. 이틀만에 이렇게 다 먹어 치우다니. 이게 될 말이냐? 응? 그래서 말이야, 오늘 너희들이 유기농 먹고 엄마는 호돌이에 가서 유기농 아닌 야채를 사서 김치 담갔다. 이렇게 그냥 폭포수 같이 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. 알은 하나씩 넣으면서. 응? 뭐가 또 궁금해? 끙끙거려. 이것저것 저기 주는대로 먹지 않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. 응? 그럼 되겠어? 알아들었어? 못 알아들었어?